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철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과 희망 리턴 패키지를 지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중단 위기에 놓인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서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예술인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이전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착업 준비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과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 비용, 법률 자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창작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 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예술인 창작 준비금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규모는 총 9,000명 270억 원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